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월봉 서부 저쪽 여기 나오죠? 수월봉 가봅시다 여기 정자 멋진 정자 하나 있잖아요 정자 정자도 있고 여기서 저쪽에 차기도 딱 보이시죠? 차기도 여기 옆에 다 보이고 우리가 오래 갔다왔던 수월봉 엄청 크죠?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사진도 찍고 바다 바다 풍경 바다 너 왜 풍부하시네 가자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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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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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LL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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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이 뜨거운다 맛좋은데 씹지 못다 틀에 꼈잖아요 체육관 가서 뭐 했어요? 저 덜은 저 치는 거 치고 저 그 체육관 아따랑 치는 거 치고 우리 쪽엔 큰 큰 공만 데리는 거 잡아들이다 덜은 못 치는 사람은 그 하트 치는 거 한데 못 치는 사람은 우린 그땐 거 치지 못하잖아 초콜렛은 공자방 간 치는 거 더우냐 그쵸 덥지 왜 안 드세요? 두부라니까 점심 먹고 나갔구나 응 손실이 많은 데는 나가네 이따까지는 놀잖아 이따까지는 놀잖아 이따까지는 놀잖아 저體 안ela 더우냐 겉은 하는거 써도 안납자 주저어졌지만 두부요리 맛있다 아... 배시라 어저께가 비용한게 오늘 또 덥다 미안하그냥 오늘도 해수욕장 가고나 사람 많더라 더우네 더우니까 입맛이 어색 맛있어 어디라 건물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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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입에 먹었잖아 엄마 먹었나면 천천히 좀 이따 드셔봐 아니 다 먹으나 아휴 다 먹으면 또 국물 드셔야지 그것도 또 한참 왜 두번 먹어 한번 먹고 다른거 또 먹고 해그네 솔직히 드셔